한 4, 5년 정도 독점력을 유지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이 이분하고 다르게 칼럼을 쓰시는 분이 지난해 3월 16일 날 강연에 들었던 엔비디아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준 H100 그런 그래픽 처리 그 핵심이 H100이라는 그래픽 처리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AI 칩의 핵심이 GPU는 방대한 데이터를 병렬로 빠르게 처리해내므로써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한다. 가로 268mm 세로 111mm 무게는 1690g 이 칩 시세가 개당 4만 달러를 넘어서 금값이 40%에 가깝고 대체제인 AMD 칩 가격의 4배 정도다 상시하게 적어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칩 하나가 4만 불 정도 나가는 겁니다. 2만 5천 불에서 4만 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도 여러분들 감탄을 해 가지고 잘 적어 놓으셨네. 높은 몸값을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덕분이고 생성형 AI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시간과 완성도가 생명인데 짧은 시간 내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H100의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기꺼이 고가를 감수한다. 시장 점유율이 92%네요. AMD 점유율이 3%에 불과하는 거니까 기술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대만 반도체 9월부터 생산했고 그리고 메타의 페이스북 마크저커버그는 H100을 연대 약 35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돈방수에 앉은 거죠. H100은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의 터보 엔진이 되었고 이 칩을 담당하는 엔비디아 내의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은 2022년 1분기 37억 달러에서 4분기에 1804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강연을 들을 때 필자의 머릿속에는 엔비디아 주식이 떠오르지 않았다. 주가는 3배로 뛰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미국의 골드러시 때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번 회사는 청바지 업체였다. 현대판 청바지 업체가 반도체 칩 회사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10년 만에 메타의 온화인 주커버거 이름 방문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놓은 것이 대만 반도체에 너무 의존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물량을 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네요. 여기 마크 주커버거가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고 메가 파운드리 초대형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에 대해서 지정학적 불안이 있는데 위탁 생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맡긴 메타가 삼성전자에도 물량을 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어제 이제 그런 업계를 잘 아시는 분이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것을 이제 TSMC가 생산하는 생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지 않 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동안 정보처리를 되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가 이런 정보를 처리했는데 이 AI 칩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런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에 바로 탑재가 되는 온 디멘드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바로 나왔네요. 애플, 애플의 여러분들 최고 경영장인 팀쿡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놀라운 핵심 잠재력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에 상당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애플카 사업에 정격 철수하기로 한 직구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글로벌 정보 기술업계에 관심이 쏠렸다.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조금 전에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반도체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크게 가격이 뛰었죠. 지금까지 애플은 AI라는 단어 사용을 꺼렸고 머신러닝이라는 보다 학문적인 표현을 선호했는데 CNBC는 이에 대해서 애플이 생성형 AI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쿡시오는 올해 AI와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16시리즈의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되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 경쟁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들이 칩을 이용해서 자사에 가장 적합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것을 통해 이제 핵심을 꾀하니까 청바지 장사만 돈을 벌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어제 그 업계 정통하신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의 주식가격에 비해가지고 근래 일정 기간 동안 애플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상대적으로 AI에 뒤처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 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2부 공직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김동주 교수가 지으셨고 킹덤 북스에서 만든 아주 좋은 양설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시길 제가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성을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자 1군부터 5군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